대표님 바쁘다 그 얘기는 바쁘긴 바빠요 진짜? 응? 방에서 그냥 빈둥빈둥 뒹굴고 계신 거 아냐? 노는 꼴통님 빨근알 데리고 간다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는데 당검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피했다 이 말이야 욕 같은 건 좀 빼고 하시면 좋은데 노는 꼴통님도 매크로에 돼있나? 요기 매크로 한번 누르고 채팅하고 이렇게 하시나? 꼭 들어가 있어 요기 이게 이쁜제 대랭명이 옷이네 저분 있으면 옷이냐? 이러면 맞다고 할테지? 네 옷이 맞아요 이렇게 되는거네 어? 민당하겠어 노스페이스님 도망 도망가는데 누바가 지금 따라가 지금 살아남으시고 쫓기고 있고 어시어시 누바어시 토스페이스님이야 응 살았어 살았어 에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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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인원 인원 한파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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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초반에 지금 빨간알림이 예리하게 노렸죠 유닛스님 자 버프 버프 있어요 버프? 일단 타겟 해제 상태구요 필살검 칭어받고 있는 빨간알림 픽 픽 픽 픽 버프 버프는 있어 있어 난 힐러다니는 노리고 추가로 명력들이 더 안온다면 이거 팍딱하신다 완전히 비파괴닝 키도하니 버리고 견제를 하겠지 김도하님도 상대다운걸 견제하고 페이크 할 때는 상대 공수 이제 찔러가고 이런식의 김도하님도 인제하지 어떤 빨간알림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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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달라고 풍문님 시계시계 킹블레이즈 사융 고윤님 눈중한친구 아 더우네 더우네 이건 안되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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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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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만 한다는데 안다는데 어어 아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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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거 정식 팟 대 팟 어떻게 되시는거야 저 비파괴님 아 또 찔렀어 또 찔렀어 빨간알림이 초반에 지금 아 휴게 있어 당했구요 빨간알림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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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디이자님 시빌레반 쉴쉴쉴 우측우측 비파 김도하님 어느정도 역할을 해주느냐지 김도하님 아 계속 노리고 찔러 들어가죠 빨간알림이 유닛은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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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겟 대체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누구 누구누구 아 팝콜 아 지금 다른 병력도 아 이거 어려웠나 뻗튀기가 응 빨간알림 뿐이신다 해서 일단 찔러 들어가는 순간인데 피 확 따니까 순간적으로 팝콜 한것도 그치 아 그러니까 백 두개 합쳐서 180 응 두개 180만원 들었다 이 얘기지 에 왔어 지금 한번 노리고 왔죠 먼저 김도하님 자 그러나 버티네 지금 빨간알림이 버져내고 기습공격이었는데 시작부터 반대로 미스 미스가 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고 아 역시 아프긴 아퍼 힘도 아니면 찔렀죠 지금 난 힐러다님 힐러가 지금 많이 많이 먹어버렸죠 파쿨인데 이거 안된다고 보나 응 다시 왔는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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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군 먼저 찔러 발음 빨간 빨간 빌살 검진거 바꿨죠 키도 핑크핑크 밀고 집중적으로 넣어야겠지 자 무적 무적 난, 난, 빨간색, 노리고, 무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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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 아, 이건 다 같군요 유니스 님이 저건 놀림, 노리고요 걸렸어, 눈비, 걸렸고, 난이, 노리고 김동완 님, 인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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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장 누웠어, 김동완 님 11번, 힐, 힐, 힐 누구, 누구, 김동완 님, 걸렸네, 걸렸어 눈은 간만히 노리고, 무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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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 노는 꼴, 톱님 누르고있지 오래가는 친구 받고 있죠 푸른 sou 트윗트럭시장 너무 빠져네 그거는 그 파트가 아니야, 조금 아까 지금은 노는 꼴, 톱님 파트인데 지금 이건 노는 꼴, 톱님 파트인데 주파트하고는 주파트 파트이고요 눈을 가만히 보내고 김도 안이네 빠지고 빠져 빠져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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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눈을 악마님 누리고 김도 안이네 빠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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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악마님 누리고 찔러가 딸이야 지금 눈 돌려 딸 보여 빠져만 정식팔딱팟이라고 보인지 모르겠고 빨그날림까지 많네 프리미엄 멘트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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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돌리기 흘러오는 꼴도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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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왔구나 폴카 폴카 성능 견제를 받고 파쿠바쿤 다시 왔구나 음..논놈아진.. 김도아닌지..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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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가져 노놈아진.. 버드 버드 페이크 페이크 성은융전지 김도아닌지 견제당했어 노는 악마 유니스님 노래 피파게님 파티도아닌지 파꿀파꿀파꿀 파꿀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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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통 유니스님 노래 후니 경제집 들어가고 통해서 유니스 유니스 악마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유니스님 노래 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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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트 결혼은 뭐 안했나 탈 탈 탈 탈 탈 탈